기본적으로 리턴을 하는 위치는 서비스 박스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서비스 박스의 모서리 위치죠 거기서 반부폭 정도 뒤쪽 그 정도에서 위치해 주시는 게 좋고요 서비스 리턴은 발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서비스의 강도나 높이를 보신 후에 이 공이 옆벽 맞고 바닥 맞고 뒷벽까지 안 갈 정도로 짧다 싶으시면 기다린 후에 리턴을 하셔도 되고요 이 공이 옆벽 맞고 뒷벽까지 맞을 정도로 강도도 쎄고 높은 위치로 날아오고 있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맞고 나오는 공을 치시면 되겠고요 서비스 리턴은 가급적 발리를 이용해 직선으로 리턴하는 것이 상대의 타이밍을 떼었으며 다음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 가장 좋은 리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서비스가 옆벽 또는 뒷벽을 이용해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 서브의 각도, 높이, 강도를 예측하고 옆벽에 맞은 다음 처리할 것인지 그 전에 처리할 것인지 또는 뒷벽을 맞은 다음 리턴할 것인가를 결정하면서 스윙을 해야 합니다 백핸드 리턴 시 옆벽을 지나치게 의식해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뒷벽에 바운드되는 볼에 집중해서 스토크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핸드 리턴 시 옆에 accelerator 백핸드 리턴 감사합니다.